안녕하세요. 수능 생명과학 레이스와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수 한종철입니다. 먼저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수능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덕목 5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수능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웃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안 떠오르죠.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공부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는 생각을 할 것 같아. 노력을 해야 한다.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멘탈이 흔들릴 텐데 멘탈 유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매 강의 끝날 때마다 모든 강의에서 노, 구, 태, 체를 외쳐드려요. 뻔한 얘기이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은 매 순간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를 계속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과학, 탐구 영역은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마지막 시간대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감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발휘하던 문제풀이 루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가 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두었을 때 목표에 도달할 만큼의 충분한 노력을 하고 싶지만 순간순간 사람 마음이 간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표는 높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만점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실제 1등급이 나와. 1등급을 목표로 하잖아요? 2등급이 나와. 2등급을 목표로 하면 신기하게도 2등급이 잘 안 나오고 3등급이 나와. 우리는 목표 등급에 맞게끔 충분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은 높게 잡아라. 목표는 높게 잡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완성해가는 그 길에서 제가 열심히 돕는 조력자 입장에서 1년 커리큘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6 수능 생명과 연간 커리큘럼. 먼저 단계별로 강좌명을 소개하고 각 강좌의 수강 대상 그리고 학습 목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할 것인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등급별로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저의 강좌는 단계별로 수능기초, 개념완성, 기출분석, 실력완성, 일명 엔제라고도 하는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수능기초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강좌명은 기초탄탄 입문특강입니다. 그리고 개념완성, 개념강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철두철미 개념완성 12월에 개강을 하고요. 3월에 개강하는 속존속결 스피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는 12월에 개강을 하는데 MDEC 모둠기출이라고 강좌명이 되어 있고요. 실력완성은 총 두 개의 강좌인데 3월에 개강하는 자료분석의 기술, 일명 줄여서 자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개강을 하는 캐치로직, 철철로직 발체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건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명 엔제라고도 하는 여름철에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인 7월에 개강하는 로직 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최종점검 파이널이라는 강좌명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총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2월에 개강하는 RGB기본문항 모의고사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개강을 하는 만점시퀀스 핵심문항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두철미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있습니다. 이 시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25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만 했는데 수험생들이 시즌 1, 2에서 시즌 3까지 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올해는 제가 시즌 1, 2, 3까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능 기초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느끼셨다시피 대부분의 과학탐구의 기초강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전단하는 내용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수능 생명과학이 사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제풀이해서 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단하는 내용 학습으로 전체적인 기초강의를 빠르게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용하는 언어들이, 일상생활의 언어들이 많고 좀 쉬운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기초탄탄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단원이고요. 핵심 용어 그리고 필수 이론을 알기 쉽게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의 목표는 결국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커요. 어찌됐든 쉬운 용어를 쓰는 생명과학이긴 하지만 본 개념강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용어들, 다양한 내용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이해하는 정도나 또는 그걸 활용하는 빈도가 다른 것은 결국 익숙함의 차이 때문이거든. 그래서 수험생활에서는 끊임없는 반복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탄탄한 기초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갖고 본 개념강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습득력이라든지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나의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진 상태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가서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강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개념강좌를 들을 때는 철두철미 개념 완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수능 생명과학의 A to Z라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생명과학원을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수강하길 바라고요. 여기서 한종철의 개념강좌는 다소 다른 생명과학자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스킬, 논리를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한종철의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 적게 되겠죠. 개념 스킬, 논리를 1년 동안 사용할 걸 개념강좌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좀 다소 공부량이 적다,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이게 좀 다소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만점 1등급이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개념 스킬, 논리를 빠르게 그리고 단기간에 완성하길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스킬과 논리를 습득하는 데는 다소 버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제작한 탐구 예제로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스킬, 논리로 넘어가는 단계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 예제가 단순히 그냥 쉬운 문제를 박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에서 스킬과 논리로 넘어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출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까지도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 한종철의 개념 강좌의 특징은 무엇이다? 개념, 스킬, 롤리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매우 짧은 기간에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개념 강좌에는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드 개념에 의해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핵심 개념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본 개념 강좌의 분량으로 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사용하면 적절한 것이냐? 노베이스가 사용할 수는 없고요. 철두철미 개념 완성을 수강한 이후에 빠르게 다시 한번 필수 개념만 복습하고 싶다. 개념 수강 후 복습 또는 나는 올해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하는 N수생인데 1, 2등급이다. 그러면 개념 완성을 듣기가 좀 루즈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 2등급 N수생들은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으로 필수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분석으로 들어가면 MDGC라고 한종철의 기출분석은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이건 모든 기출, 기출을 제대로 담다의 압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DGC. 시중 기출과 강사의 기출은 뭐가 다를까요? 문제가 다르지는 않겠죠.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뭐냐면 해설의 차이. 강사가 해설하는 방식대로, 강사가 강의하는 방식대로 해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의 해설과 본인이 강의를 듣는 강사의 풀이 방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차이점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이 고충을 외우게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종철 강의 듣는데 실제 시중기출문제집 해설은 한종철 방식대로 해설이 쓰여지 않거든. 그런 측면에서 저의 커리를 따라가시는 분이라면 기출문제집을 시중기출문제집 말고 한종철의 기출문제집인 MDGC를 추천드립니다. 기출의 체계적이면서 빠른 학습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평가원 수능 11개년에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핵심문항은 8개면 기본 문항은 6개념으로 구성이 돼서 문제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출문제에서 문제는 동일한 기출문제지만 뭐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하냐면 문제의 배열이에요.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매우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전편, 유전편을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들을 보면 정답률, 선택지, 선지선택률, 그리고 자세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서 시중의 기출문제집과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 자세한 해설에서는 강사의 강의를 듣듯 먼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쓰여 있고요. 정답 해설과 오답 해설이 설득력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명과학의 3,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항 해설을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업로드가 될 때 이게 매년 누적해서 리뉴얼을 해가면서 촬영을 해가기 때문에 거의 완강된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이거를 저는 다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선별해서 볼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MDGC를 처음 풀 때 잘 풀어야 돼. 처음 풀 때 문제를 쫙 풀고 채점을 하면서 틀린 문항에 틀린 요소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1회독만 갖고는 사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 전 단원을 다 몇 회독할 수는 없어. 보통 기출 문제는 3회독 정도는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 강사들이. 근데 1, 2, 5단원처럼 쉬운 단원을 3회독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그런 부분은 실수로 틀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혼자 보면 되고 특히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가 3단원과 4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3단원과 4단원은 여러분들이 한 번 풀 때 나중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처음 풀 때 잘 체크해야 돼. 실수로 틀렸든, 실력적인 측면에서 내가 몰라서 틀렸든, 아예 손을 못 댔든 그런 걸 정확하게 메모해 두고 그거에 맞게끔 강의를 한 번 정도는 수강을 해주시고 선별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틈틈이 중요한 시험 전에 계속 본인이 표시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는 정도로 해서 회독 횟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전문항을 다 회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 완성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1단계라고 하면 개념을 수강하고 기출을 공부한다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푸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수강 이후에 본인이 실수로 틀렸든 까먹었다 틀렸든 계속 반복해서 본인들이 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막전이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방법을 개념 수강을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그 배운 풀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게 사실 말끔하게 감이 잘 안 나오고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강사인 제가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개념 때 배웠던 스킬과 논리를 어떻게 하면 체화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핵심 문항 막전이 근육 유전의 논리적인 풀이법을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풀이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풀이법 그것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꽤 괜찮은 수험생 만의 풀이법이 만들어지길 저는 기대하고요. 한종철의 풀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만점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철철로직.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를 1년 동안 저는 철철로직이라고 할 겁니다. 철철. 한종철의 철이에요. 좀 유치하죠? 그래서 철철로직의 적용 훈련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전이 근육 유전과 같이 추론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문제의 길이가 일단 길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같이 연습해보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긴데 문제를 매번 똑같이 읽을 수는 없거든. 문제를 읽다 보면 핵심 키워드들 어떤 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걸 제가 시범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대본 추론형 문제들은 자료가 박혀있습니다. 자료의 해석의 시작점, 그리고 선지풀이까지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문제풀이의 루틴,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문제 읽는 방법, 그리고 시작점 및 문제풀이 루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분기 강좌를 통과하게 되면 대부분 자분기를 2회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분기 교재에는 플레이 문제가 있고 리플레이 문제가 있는데 이 한 권의 책으로 최소 2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분기 수업을 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막전이군 유저는 분명히 개념 때 풀이 방법을, 스킬 논리를 다 정리했단 말이지 근데 그 부분이 한 번, 두 번 정리해서 기억에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철투철미 개념 완성 교재에 들어있는 철철 로직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만든 강좌와 교재가 캐치 로직이에요. 철철 로직을 잡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철철 로직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 캐치 로직을 자분기와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는 1, 2등급 N수생이야. 속전석결 스피드 개념으로 필수 개념 빠르게 했는데 막전이군 유전 쪽에 풀이를 좀 다시 한 번 빠르게 스킬 논리를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철철 로직만 선별적으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1, 2등급 N수생들 친구들이 캐치 로직을 들으시면 됩니다. 철투철미 개념 완성 교재에 철철 로직 부분을 발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서에 철철 로직만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철철 로직만을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강좌와 교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 로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하고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직 인지로 넘어가서 말 그대로 N제입니다. 고득점을 향한 완성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6평 전까지 6월까지 해서 상반기 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풀이법을 고민했다면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핵심 문항의 모든 유형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상반기부터 실전 연습을 하면 되지 왜 이제 로직에 이제 보통 7월에 개강하는 여름철 강좌인데 이때 이제 하느냐?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식이 필요하잖아요.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어, 강결해 풀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정확한 풀이법, 정확하게 사과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면 하반기 때는 사실 30분 동안 수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완성도 있게 풀고 강사의 풀이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30분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다소 미완성의 풀일지라도 정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험생이 강사처럼 문제를 풀어서 수험장에서 1등은 만점에 맞는 건 아니란 말이지. 상반기 때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강사의 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것을 강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그러한 미완성의 풀이를 통해 답을 찾는 게 요원하고 좀 더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 그런 풀이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분기 때 제가 저의 스킬과 논리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인 것처럼 하반기 때 로지겐제를 통해서 막전이 근육 유전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생태계 쪽에 방영법이라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간 지연을 일으키거든. 그 부분까지를 추가해서 크게 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이 시간을 단축할 것이냐? 좀 더 현실적인 풀이를 함께 고민하고 훈련해보자는 게 로지겐제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파이너리 정규 커리에서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올 한 해 마무리입니다. 올해 최신 기출을 정리하는 것으로 파트 1은 기본 문항 가지선다. 매우 효과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념서를 읽고 개념 정리된 필기노트를 읽어보고 그냥 미니북으로 요약 정리된 걸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사실 요시기 때 효과적인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문제로서. 그리고 특히 올해 최신 기출을 정리함으로써 기본 문항의 다지선다로 계속 문제 스타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그리고 더불어서 파트 2는 핵심 문항, 막전위 근육, 유전 그리고 방영구법이라는 계산, 추론 파트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자체 제작된 문제로 제가 파트 2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합니다. 다지선다 기본 문항은요. 생명과학은 워낙 쉬워서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서 정리해도 돼. 아시겠죠? 특히 이 최종 점검 파이널 단계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EBS 교재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생명과학 선택자라면 풀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EBS 연계 교재 연계율이 생명과학이 의외로 높아요. 그걸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6평과 9평에 출제된 자료들이 그 해 수능에 생명과학은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 점검 파이널에서 다루는 내용은 올해 최신 기출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꼭 수강을 권장합니다.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최신 트렌드를 마지막으로 빈틈을 메꾸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커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철의 모의고사 커리는 꽤 유명합니다. 평가원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설 모의고사는 평가원을 모방하고 평가원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설 모의고사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엽적이다. 이거 욕만 했거든. 근데 매년 수능에서 생명과학은 지엽적인 게 적어도 한 개는 나와요. 그럼 이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엽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범주이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소재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개 또는 몇 개의 모의고사로 지엽적인 걸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설 모의고사는 또 어떤 측면에서 욕을 먹는 거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수능 생명과학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거든요. 6평, 9평은. 근데 항상 수능은 6평보다 좀 더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돼. 근데 우리가 수능을 잘 보자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수능 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수능 난이도 출제된 걸 갖고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평, 9평을 보면 의외로 사설 모의고사보다 쉽게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사설 모의고사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6평, 9평보다 너무 어렵다. 이런 걸 느낀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수능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한종철 모의고사는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총 3종류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단기적으로 6평과 9평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있거나 지역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거 있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것들을 근거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25학년도 수능을 기준화하여 저의 총평 영상에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올 한해 적중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거든요. 자랑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실제 이러한 지역적인 사례들이 저의 컨텐츠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신뢰가 쌓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종철 모의고사는 총 3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RGB라고 하여 기본 문학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아마도 제가 최초로 만든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많이 흔해졌어요. 아마도 이제 제 모의고사의 어떤 이런 파트들을 다른 감옥이나 동일한 영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학생들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개발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문학 모의고사 RGB를 최초로 그리고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개발을 해오던 터라 회차 측면, 불량 측면에서나 그리고 완성도 측면에서나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차가 많아지다 보면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미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25학년도에 별거는 아니지만 HIV 또는 혈당량 조절과 같이 평소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그래프 자료들이 실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RGB 기본 문학 모의고사에서 거의 흡사하게 훈련을 했던 터라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수능이 나오면 나오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유심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문학을 실수를 줄이기 쉽다. 단순히 개념 복습만 갖고는 실수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기본 문학도 문제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 기본 문학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 단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을 하려도 보니까 또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생명과학도 킬러 배제 원칙 때문에 기본 문학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기본 문학을 많이 접하는 건 소음 생각들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RGB를 꽤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수의 근간은 기본 문학이에요. 기본 문학에서 실수를 하고 시험지 1, 2패에서 계속 실수를 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1등급, 2등급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수의 근간인 기본 문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RGB가 저는 절대적이고 필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한 회로 구성되어 있냐면 16개의 문학이 한 회를 구성합니다. 그 16개의 문학은 비유전 14개 비유전 14개는 당연히 막전위 근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유전 문학 2개 쉽다라고 하는 유전 2문학입니다. 특히 이제 이 RGB는 단순하게 기본 문학 16개를 그냥 회차를 늘려놓은 게 아닙니다. 1회부터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70회까지 구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회차를 늘려서 볼륨 1 40회, 볼륨 2 40회 책 2건으로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80회입니다. 10회가 늘어났죠? 그래서 해설지까지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80회 모의고사는 단순히 회차가 80회가 아니라 1회부터 80회까지 각각의 주제 문항들이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랜덤하게 배치된 게 아니라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 훈련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념학습 이후에 기출학습 이후에 주간지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한 주에 3회를 활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주에 3회 그리고 이제 만점 시퀀스라고 하는 핵심문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핵심문항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뭐라고요? 기본 문항을 확실하게 빠르게 실수 없이 모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6개를 맞추고도 우리는 아직도 핵심문항 4개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높여야 2등급,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 2등급을 결정 짓는 핵심문항 모의고사 즉 유전 어려운 4문항을 정복하게 한 집중 훈련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수문항으로 이루어진 풀모의고사는 초반부터 수험생이 그걸 온전히 소화하기 힘듭니다. 시간도 맨날 쫓기고 그리고 그 한 회를 어쨌든 풀었으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전 핵심문항 내문항으로 이루어진 핵심문항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RGB와 병행을 하여 주간지처럼 쓰시면 좋아.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핵심문항 유전 내문항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문항 구성은 정해져 있어요. 생명과기 세포분열의 DNA 상대량 추론 그리고 형질규배, 확률계산 가계도 그리고 돌연변이 총 내문항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총 40회로 진행했고요. 올해는 10회를 이어서 총 50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0회로 이루어진 책 한 권과 해설집 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천하는 분량은 한 주에 2회씩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RGB와 만점 시퀀스는 기본 문화 모의고사, 핵심문화 모의고사로 이걸 합치게 되면 온전한 풀모의고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개념과 기출 끝나고 개념과 기출 끝나고 그 다음에 자분기를 시작하실 때 RGB와 만시를 함께 시작하셔라. 그러면 배우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주도로 훈련하는 것도 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려운 문항으로 이루어진 핵심문화 모의고사다 보니까 RGB처럼 한 주에 3회를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주에 2회를 꾸준히 하시면 수능 전까지 꾸준히 주간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철도철미 실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캐치프라이즈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20문항 풀모의고사를 30분 시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RGB나 만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권장 시간은 있지만 맨 처음부터 시간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셔도 시간 제한 없이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목표 시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목표 시간을 제시해 놓긴 하지만 그런데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서의 시험 시간의 운영이나 또는 RGB나 만점 시퀀스 연습했었던 문제 풀이의 우선 순위를 잡아보거나 하는 것들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훈련한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30분을 딱 제거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가끔 그러시거든요. 아니 선생님 30분 안에 이걸 다 풀라고 출제한 건가요? 실제 수능 문제도 30분 안에 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것 또한 변별력인 거니까. 그래서 30분 안에 수 문제를 다 풀지 못하지만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점점 개선이 되는 거지. 맨 처음부터 어떻게 30분 안에 수 문제를 딱 다 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인 거지. 그래서 시즌 1 4회 이건 6평전에 나오고요. 시즌 2 8회 이건 9평전에 나오고 그리고 시즌 3는 9평 이후에 파이널 시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회 8회 8회가 됩니다. 그래서 철철 실무 풀 모의고사로만 현재 총 20회잖아요. 아까 RGV만시까지 하면 사실 한종철 모의고사로만 100회 육박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분량이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의고사 올려놨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OMR 카드 더불어 리뷰 교제가 있고 해설집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즌에. 특히 리뷰 교제는 내가 시험지에서 막 문제 푼 것들을 복습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다 써놓고 다시 시험되어 있었던 문제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은 복습체계에요. 꽤 반응이 좋아요.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등급별로 추천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5등급 이하다. 나는 3, 4등급이다. 1, 2등급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N수생이라고 하면 직전 연도, 작년 수능 등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예비고삼이다. 고삼이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본인 실력을 판단하려면 25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출력해서 30분 안에 본인이 고2 때까지 학습했던 생명과학의 변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등급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공식령의 시험. 수능 시험지 꼽아서. 그러면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은 3, 4등급이 나와요. 1, 2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5등급이라고 하면 이거 5등급 이하라고 하면 이거는 생명과학 공부를 너무 적게 한 상태인 거지. 그래서 등급에 따라 시작점은 다르다. 하지만 목표 등급은 우리가 1등급 만점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후반부의 커리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작점만 달라요. 5등급 이하는 기초탄탄부터 시작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철철 개념 MDGC 기출 분석. 3, 4등급은 기초탄탄 하실 필요 없고요. 철철 개념 MDC 모든 기출을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1, 2등급 친구들은 철철 개념을 다 할 필요 없고요. 속전속별로 필수 개념 하시고 캐치로직으로 철철로직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MDC 모든 기출. 그리고 N수행일치라도 기출은 계속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공부하실 때랑 올해 다시 보실 때랑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권장하는 학습 시기는 3월 학평 전까지를 권장합니다. 3월 학평 전까지 개념과 기출 분석을 끝내는 걸 권장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기출 문제가 적지 않거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여러 회독하라는 게 아니라 저 3월까지 3월 학평 전까지 기출 회독을 1회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개념과 기출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과 기출을 사실 3월 학평 전까지 끝내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늘어져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과학, 탐구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할 게 엄청 많거든. 다 상반기 때 이거 다 해야 된다. 이거 개념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 광학별로. 그러다 보니까 과탐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하는 거 멋진 발이고 아름다한 말이에요. 하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타이밍, 시점을 놓치게 돼요. 특히 과탐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소 완벽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3월 학평 늦어도 3월까지는 개념과 기출을 이래두곤 하겠다. 그렇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완벽성이 좀 겨려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커리에서 계속 반복이 이어지거든. 근데 보통 개념과 기출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커리에 잘 못 넘어가게 된다고 사람이 심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여기까지를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3, 4등급은 1, 2등급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커리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 훈련의 과정이니까요. 메인 커리는 자본기, 로즈겐제, 최종점검 그리고 더불어서 스스로 복습하고 연습하고 자기점검,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정도로 캐치로지, RGB, 만점 시퀀스, 철철 실물을 계속 3월 이후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시점은 목표 시점은 자본기인은 6월 평가원 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즈겐제는 9월 평가원 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권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 시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스스로에게 각인을 해놓고 다소 완성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탐은 학습하는 시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꼭 지켜볼 거야. 이거를 자신에게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달라고. 좋다는 여러분들의 학습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촬영해 임하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생명과 만점을 이루기 위해 1등급을 이루기 위해 목표 등급을 이루기 위해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끊임한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한다라는 거.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대책 끊임한 반복으로 수능 생명과의 만점을 이루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생명과 화이팅!